그 빈 곳을 살리는 기도요 그러면 어떻게 빈 곳을 살릴 거냐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가 뭐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만약에 도와가지고 살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의 내 파트너가 됩니다 여러분 언제 누가 제일 기억이 납니까 내 생명을 도와준 사람 생명의 은인 일수가 없겠죠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나한테 복음 가지고 도움을 줬던 사람 못 읽겠죠 그럼 반대로 불신자 입장에서 누가 제일 기억이 나겠습니까 나에게 복음 가지고 딱 만난데 이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요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만났는데 이분이 일도 사업도 맞는데 복음을 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살겠죠 그럼 그 사람은 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콘텐츠를 합니다 전도의 의미에 보면 사람을 살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붙죠 사업은 사업이 될 만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내용 가진 사람을 전달할 사람과 만나게 해서 부르십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저 오산에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버스 타려고요 택시 정류장이 있습니다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택시 타려가면 편하게 돈 주면 타고 가요 원하는 곳으로 그러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바울이 정확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내용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성회적인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딱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게 하냐 이 콘텐츠를 함께 가지고 2, 3, 7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바울 주변에 바울이 빌리포 가면 루디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요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을 만나게 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왔는데 아덴을 떠나서 왔는데 거기에 로마에서 추방시켜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해요 그러면 플랫폼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냐 영원한 만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리는 만남으로 그래서 세 번째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럼 모이면 뭔 일이 벌어지냐 그 콘텐츠를 함께 중요하게 누릴 수 있는 뭐가 통하냐 사명, 미션이 통하는 겁니다 이런 미션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전달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있는 현장 자기 가진 기능 자기 분야에서 이걸 이루는 겁니다 아웃소싱 우리가 비행기 다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세 개보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돈만 주고 타면 돼요 우리가 경희남부직을 살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리고 해서 모든 걸 우리가 다 해야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콘텐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로 하나님 다 불러요 모아요 모아가지고 그 미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만 장로님대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여러분의 전문분양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현장에서 이루어 가요 아웃소싱 이해되시죠? 내용이 조금 영어 단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한글로 내용을 붙인 겁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다 모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 미션이 전달되는 거죠 빈 곳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라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없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를 뿐입니다 못 누릴 뿐입니다 그게 뭐냐 절대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복 형상의 복 정복의 행복이 있습니다 구원과 신분과 사명이죠 아담과 화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미지 속에는 구원 그 다음에 신분 어마어마한 정복하는 사명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요?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허감 혼돈 공호 속에 잡히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물주 중심으로 성공을 위해서 막 쫓아갑니다 본인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줄도 모릅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기는 어떤 거냐 불가능해요 그것도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게 됐다 복음을 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제가 교수님에게도 복음 전해봤고요 예전에 또 사장님에게도 전해보고 이래 봤어요 근데 맨 끝에 가면 복음 전하고 뭐합니까 영접을 초청하죠 사장님 교수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초대를 하잖아요 초청을 그러면 이분들이 인격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전문인이에요 저한테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전사님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영접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깍듯하게 그렇게 말해요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다 겪고 이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말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반응이 올 때 내 마음이 드는 생각 저분은 정말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무식한 나는 이렇게 모자란 나는 어떻게 예수과 그리스는 사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게 계속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렇게 깨달아지고 있을까 난 그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한다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는 그랬어도 모든 문제 구호처럼 외우는데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한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미래는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내가 오늘 밤에 어느 집에서 사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무슨 신발 사야지 이런 거 걱정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아이는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있거든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하나님 책임지는데 걱정할 일은 뭐입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저는 복음 안 믿어질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질 때 저는 내일이 걱정됐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저는 맨날 그런 육신적인 걱정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는데 안 믿으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진짜 복음을 듣게 되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부터 제 삶에 특별한 변화된 건 없는데 하나가요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오는데요 제가 받은 응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절대 복음을 주신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그리스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감남산에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중요한 미션들을 다 주시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다시 오겠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면 보호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을 성지시켰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의 모든 강단 말씀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메시지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메시지 중에 한 단어 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은 어제까지 변화를 못 받아도요 오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목사님께서 전도자께서 랩런트들을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한순간 바뀐다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지금 막 돌아다니고 방황하고요 막 헤매고 이래도 한순간에 바뀌어요 왜냐? 보금이 그렇게 변화시킨다니까요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가질 내용 이 보금이 언약이라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누릴 거냐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예배에 빠지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참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수천만 원의 돈을 버는 것보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내 인생 여러분 인생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에 내 인생에 최고 소중한 여러분이 당장 대통령이 여러분 보고 전화가 와서 내일 청와대에서 한번 봅시다 차 한잔 마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겠습니까 당장 오늘 미용실 찾아가겠죠 머리 준비하고 목욕탕 가겠죠 샤워 다 깨끗이 준비하고 옷도 막 고르겠죠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훌륭한 분이 나를 부르면 거기에 뭔가 준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금요철에 불렀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오늘 금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라고 왔겠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줘야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갈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만 이곳에 올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예배 자체는 못 와요 생각은 예배 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못 와요 여기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배의 이 축복 속에 빠지는데 예배가 바로 뭐냐 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에 공황장애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한테 내용을 드렸어요 내용이 많은데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전문용어를 쓰셔가지고요 근데 하나 딱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재미난 말을 하는데 표현을 분리된 것 같은 공포 공황장애랍니다 뭐하고 분리됐냐 본인이 모른데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황장애가 증사가 오잖아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각자 다르게 오잖아요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가 오잖아요 본인이 왜 오는지를 몰라요 왜 이렇게 숨이 멎을 것 같고 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오는지를 몰라요 그럼 이제 그걸 깊이 있게 상담을 하고 들어가면 물론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 말 하면 답이 없고요 그 맞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기까지 뭐가 있어요 과정이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이분이 공황장애를 겪을 때 그럼 어릴 때 엄마하고 혹시 분리된 것 때문에 그럼 충격이 왔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참 들으면서 답이다 싶은 게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 공황장애는 치유된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지금 남편과 분리된 것 같아요 내가 아이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안 보이니까 분리된 것 같아요 그 말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다 우리는 잠도 자고 우리는 막 다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24시간 분초 저 천국 간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임만우에 혼자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믿어진다 이게 정말 체험된다 그러면 끝입니다 우울증 기분이 너무 다운돼요 아무 의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고 확인된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라 하나님이 내 배경이라 하나님이 나의 스펙이시라 끝입니다 10편 말씀대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편은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은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로 충만한 겁니다 답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치유되는 축복이지 이만한 거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문제의 일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그게 치유된 거예요 원래 것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 속인데 안 망할 게 믿어지고 왜냐하면 구원이 그런 완벽한 축복이니까 그래서 예배가 바로 길입니다 나의 모든 미래가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답이 오고 말씀으로 힘이 오고 말씀 속에서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 그토록 상처를 줘서라도 문제를 허락해서라도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나를 세우려고 뭐든 지나온 과거 심지어 오늘 문제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길이 쫙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면 답답한데 보이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보이니까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복음 잘 모를 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저 신경질 나더라고요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저는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사실은 모대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자고 학교 갔다 교회 가고 집 가고 그 세 군데 말고는 몰랐습니다 태어나서 교회 다녔고 교회에서 다니는 게 그냥 습관이고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내가 지켜야지 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믿으려고 정말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실패 속에서 내가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큰 악심 속에서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가지고요 복음이 내게 희망으로 오더라고요 내가 이 그리수를 잘 몰랐구나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내가 정말 그리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수를 붙잡으면 나도 희망이 생기겠구나 그리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믿고 맡겨도 될 만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주고 살릴 대상이지 사람 믿으면 반드시 실패해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처받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이 말은 다 믿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고 예배라고 해요 그 예배가 감격이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의 감격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빠지는 겁니다 봉당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됩니다 지구를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 농사에 딱 두시고 계속 말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사람 하나님 형상 가지고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우리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다섯 가지 힘 오력 영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쟁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졌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힘 가운데요 아담이 말하는 모든 것이 이름이 됐습니다 너 호랑이 사자 뱀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럼 그게 어마어마한 창조의 지혜입니다 지력 대단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내 강이 막 막 어마어마한 보석 이름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병들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건강 체력 아담이 전 지구를 다스릴 만큼요 어마어마하게 아담에게 다 붙였어요 모든 걸 그 중에 한 분이 돕는 배필 아내 하와를 붙였어요 인력 다섯 가지 힘 정말로 이걸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다 허락하는 거예요 원래 주신 거니까 여러분에게 오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력이 와있는데 그걸 실제로 누리는 거죠 예배 가지고 인간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가정과 예배 속에서 이제 부부가 함께 동력자로요 그 자녀가 제자로 이런 축복으로요 그러면서 정복의 축복입니다 지역 살고 교회 살고 후대 살고 세계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내용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누립니까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우리 남편은 참 행복해 보인다 아이가 엄마를 볼 때 아빠를 볼 때 아 우리 아빠 엄마는 참 행복하게 보인다 언제요? 예배 드릴 때요 그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는 맨날 돈 받게 생각을 안 해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실력이 대단해 엄청 열심히 살아 숨도 안 쉬고 빈틈도 없고 막 엄마마 계획사 큰일 납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너무 무능하고요 안 되는 게 많고 아이들 볼 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모자라네 말은 안 하겠죠 근데 어려움 속에 딱 부딪히면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갖고 답을 찾고 그쪽을 인도 받아요 그럼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예배자였구나 복음 하나로 행복하구나 그 복음의 말씀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왔구나 그게 이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 콘텐츠를 딱 잡으세요 한마디로 말씀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잡으면 하나님이 이 콘텐츠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읍니다 그래서 2번은 조금 길게 했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C V D IP 입니다 언약과 피전과 꿈과 이미지 기도와 인생작품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 이 단어는 지금 몇 년 전에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다락방을 한 10년 넘게 계속 했어요 다락방이 뭡니까? 언약을 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걸 계속 언약을 심고 있으면 만남이 주어져요 그 만남을 통해서 언약을 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같이요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분이 있는 가정에서 이분이 있는 직장에서도 이 언약을 심고 누릴 수 있도록 그걸 보고 팀에서 다락방을 자꾸 펼쳐갑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중요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뭘 심느냐 꿈을 심는 겁니다 언약의 꿈을 그러면 그 언약 가지고 이제 기능 가지고 있는 일을 하겠죠 자기 있는 업에서 응답받습니다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본인은 지역에서 지역 살리는 응답받습니다 그걸 보고 지휘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락방 팀사의 미션업 전문교회 지역에 다섯 기절을 하는데 다락방 팀사의 미션업이란 단어에 이게 뭔 말이가 이분 중에 가니까 세 가족이 복사님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미션이 뭐고 캠프가 뭐고 다락방이 뭐냐는 거예요 계속 세 가족이니까 듣긴 듣는데 내용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경기남부지역 제약 말은 대충 감이 오는데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나씩 했습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뭐 가지고요 언약 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살립니다 언약 가지고 팀사의 기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이겠죠 제자를 살리는 제자에게 이 언약을 꿈으로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 있는 현장 직장, 사업, 학교 우리 렘트니드의 모든 현장에 보금전하도록 그래서 그 지역과 학교와 그 사업장이 살아나도록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이게 플랫폼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언약을 개연하 다락방은 나를 살리는 곳입니다 나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이 계신 현장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용,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 주변에는 계속 꿈을 가지고 있는 누가 만나지느냐 제자가 만나집니다 여러분 좀 엄밀하게 냉철을 하면서 제자는 제자에게 붙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붙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능력이 어떻다? 아닙니다 누구냐입니다 누가 가냐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좌우됩니다 만약에 제가 신비주의한 사람을 만났다 내 인생이 신비주의로 가겠죠 불받아라 랄랄랄라 해 쌌고 찌르고 넘어지고 거품 물고 그럼 제가 아무리 뭐 하려도 제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금을 받다 보니까 그런 체험 그런 거 들리고 보이는 거 한 개도 없는데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진다 그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그게 제자라요 그러면 그 제자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구원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럼 전도된 사람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교회로 오겠죠 성경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세계복음 2,3,7을 교회를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 교육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저주하면 그 사람을 저주받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한다고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다락방 팀사회 미션홈 전문계 주계 성도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개인화, 현장화, 제자화, 전도 교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든 플랫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복음과 전도 속에서 인생이 나도록 전도학교에서는 뭘 계속 말하느냐 전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언약과 비전과 꿈과 하나님 원하시는 제목과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밥 먹고 살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니까 여러분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전도학교에 계속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받고 여기에 대한 눈을 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장 가면 만나지죠 만나보면 그 사람이 괴로울 거 아닙니까 괴로우는 그 사람을 처음 왔으니까 이제 복음도 이해시키고 기도도 이해시키고 전도도 이해시키고 이해시키는 겁니다 새가족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받도록 맞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학교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했어요 그리고 자기 기능과 직업과 산업 가지고 제대로 사람 살리는 컨텐츠를 준비하도록요 식료품은 요식업 쪽에 있는 사람끼리 IT는 IT 복지는 복지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보면 한시 반에 전문인 모임을 계속 하잖아요 분야별로 그게 이제 메시지 받고 산업인 학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나라 작정하고 한 지역 작정하고 교회 안에 한 부서 작정해서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 오시려면 부 뭔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죠 그걸 보고 직분이라고 합니다 직분이 무겁다는 거는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축복을 줄 사람에게 하나님 직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돼야지 좀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중요한 일을 못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과 많은 것들을 바꿔가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속에서 전도운동 하시는 중요한 전도자께서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그게 내 언약이다 보금이죠 보금 이게 비전 오로지 되는 게 내 비전이다 오직 이게 24 항상 생각나는 거 그게 내 꿈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25와 영혼이 그 속에서 남은 인생 2, 3, 7, 4 인생 작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유 목사님의 CVDIP입니다 그런 속에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부 하셨다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것 언약이 뭡니까 목사님의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교회가 하자는 겁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가 다민족 교회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치유하고 사람을 복음으로 잘 세우고 그 사람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을 감아보니까 지역에 재앙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린다 재앙 막는다 이게 이제 비전이 된 거예요 이걸 놓고 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렘트예요 그래서 복음 대통령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념 가지고 자꾸 좌우를 남북을 지역을 자꾸 쪼개집니다 여러분 자꾸 쪼개진다 자꾸 분열된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쪼개지지 않습니다 하나 됩니다 말이 별로 없습니다 딱 모입니다 언약 중심으로 말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하면요 하나가 자꾸 돼요 성령의 역사 아닌 반대로 사단의 역사하면 계속 쪼개져요 계속 말이 나와요 계속 잡음이 나와요 계속 분열돼요 쪼개니까 이간시키고 갈등하고 만드니까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딱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면 된다 다이카트님을 나와야 돼요 요셉 같은 그런 지도자 나와야 돼요 다니엘 같은 그런 바벨론 나라와 그 시대에 살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가진 복음 콘텐츠 가진 다니엘 같은 인물 새 청년 나오면 나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복음 대통령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걸 하려다 보니까 기도가 뭐냐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뭐냐 누명 벗는 거다 우리 자녀와 우리 랩런트들에게 딱지 없앤다 이거 이게 목사님의 CVDIP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으면 기딱지 않을 만큼은 우리 아이들 CVDIP 다 다 외웁니다 목사님의 CVDIP 뭐게 이러면 줄줄줄줄 말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는 여기까지는 우리 기성세대를 하나님이 살리는 플랫폼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다음에 랩런트 다음에 오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회당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안식일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랩런트를 살릴 수 있는 랩런트를 살리는 플랫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어린이집입니다 태어나자부터 말 들어가기 전에 복음 심지어 하는 겁니다 응애할 때 그냥 바로 자기 생각 없이 그냥 각인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겨버리면 안 지워져요 새겨지기 전에 다른 거 새겨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부모가 만약에 언약이 확실하다 그 사람은 언약 안에서 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언약이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단 1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의심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목사 만들어야지 이 아이를 전문히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럴 것 같으면 욕심이나 동기가 있지 제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길래 이래서 야 이제 그만 공부 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갑자기 아빠 왜 이러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권사님이 내한테 핫브레이크 초콜릿 하나 책을 빌려드렸는데 주셔가지고 내가 이거 먹어라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마 이래서 왔죠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야 씨 공부 안 하냐 숙제했냐 안 했느냐 옛날에 내가 이랬거든요 공부 그만해 왜냐 그럼 공부하지 마란 말입니까 내가 공부하지 마라 그러면 아이가 아 아빠가 공부하지 마라 이제부터 놀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영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런 영점 문제가 없어요 아빠가 갑자기 공부를 왜 하지 마라 그러지 초콜릿이 지금 화해야 되는데 어릴 때 그냥 바로 씹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빗나가지 않아요 언약을 심어놓고 학교 갔습니다 돌봄으로 부릅니다 제가 참 신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긴급 돌봄으로 학교에 가고요 그리고 우리 유일 방과 후에 돌봄으로 옵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 돌봄과 방과 후에 우리 교회 오는 돌봄 두 군데가 다 돌봄 아닙니까 근데 올 때의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학교 갈 돌봄 갈 때랑 얼굴 표정이랑 교회 방과 올 때 표정이 다릅니다 우제 다른 줄 압니까 한번 보세요 교회 돌봄 올 때는 완전히 신납니다 진짜 막 날아갈 듯이 막 집보다 더 좋은 교회 와서 저는 교회 갈 때 힘들었거든요 교회 언제까지 가야 되지 언제 다녀야 이랬는데 우리 하여튼 교회가 집이라 교회 와서 떠들고 교회 와서 운동하고 교회 와서 막 장난치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는 그게 바른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플랫폼이 뭐냐 아동센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준비시키는 많은 축복들이 그게 전부 다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랩런트를 살 수 있도록 지구가 75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랩런트라고 연령대에 불리는 인구가 몇 명이냐 20억입니다 그 20억의 랩런트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플랫폼들을 다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미션홈에서 미션홈은 미션홈은 장소가 아닙니다 미션을 가지고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럼 누가 중요하냐 어느 아파트다 어느 집이다 그게 중요해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다민족 아이들 TCK 너무 거창하게 환경 완벽한 커리큘럼 이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전도도 처음에 퍼펙트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응성하게 필요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자꾸 발전됩니다 응답이 오니까 축복이 오니까 이걸 하는데 하나님이 또 문제가 사건을 통해서 아 이걸 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발전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준비해갖고 대안학교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여기서 언약을 심었다면 여기서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기능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거 공부해야 되냐 내가 이 분야를 준비해야 되냐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렘드에 대해 제대로 복은 분명하고요 기능 선명한 전문인에게 딱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전문인 굉장히 바쁩니다 많습니다 학원 보내면 수학 잘하는 선생님 영어 잘하는 선생님 많습니다 거기 가면요 세상적인 성공 위주로 성공 중심으로 스펙을 위해서요 살도록 그렇게만 교회 안 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돈 오로지 성공 서울대 가도록 스카이 가도록 아주 뛰어난다 저 미국 가도록 하버드 가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까? 나중에 가서 힘이 없어가지고 영적 문제 당할텐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 랩런트들이 제대로 복음 가진 전문인들 만나가지고 복음 속에서 기능을 준비하도록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청년들이나 저도 고민해봤는데 청년때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니까 직장을 예배가 되는 직장이 거의 없어요 우리 장년들 아시잖아요 내가 수요 예배 가야지 금요 기도에 가야지 새벽 가야지 하루 종일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런 직장이 없습니다 세상은 예배도 이르도록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직장의 부품일 뿐입니다 사장님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300만 원 준다 300만 원치 여러분을 뽑아내야 됩니다 일을 시켜야 되니까 500만 원 준다 죽도록 일해야 돼요 왜냐 500만 원치를 뭔가를 성과를 내야 돼요 그렇게 필요하니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 키계일 뿐입니다 부품 그러다가 나이 들고 두뇌 회전 늦고 체력 떨어지면 교체합니다 젊은 사람 머리 회전 빠르고 센스 있고 빨리 빨리 적응하고 또 새로 뽑습니다 경력자 뽑습니다 맡기고 명예퇴직 시킵니다 그런 나이대가 있습니다 40대 딱 중반되면요 갈등 옵니다 직장되면 내가 계속 여기 있을까 나가야 될까 갈등 반드시 옵니다 근데 30대쯤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열심히 돈 벌고 가정에 또 보내야 되고 아이 키워야 되니까 딱 40대 중반되면요 내가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있겠나 갈등 옵니다 갈등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우리 집사님이나 이런 거 보면 몇 년 뒤면 갈등 올 텐데 큰일 나겠는데 아니면 지금 혹시 나 진짜 예배드리는데 왜 직장 갈등하는 분 없습니까 우리가 플랫폼을 준비를 안 해줬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이 플랫폼을 거쳐오면서 기능 딱 준비해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갈등 느끼게 하면 안 돼요 예배가 되는 직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의사가 되려면 가서 인턴 1년 레전드 사업 전문의 따야 됩니다 5년 지납니다 교회를 못 옵니다 전문의 자격이 나올 때까지는 교회를 못 옵니다 교회를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당직해야 되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참고 견디고 복음이 있으니까 랩런트니까 서밋이 맞으니까 맞습니다 예배 안 되면 못 견뎌요 중도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불신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착하지 성공해야 되니까 자리 지켜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전문이 땁니다 따고 이제 돈 위주로 가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개현도 하고 돈도 이래 하죠 그러면 그런 갈등은 안 하고 우리가 교회가 병원 지으면 됩니다 병원 지으면 뭐 하라고요 그 병원에 복음 가진 의사분들 복음 가진 간호사분들 넣어가지고 거기서 환자 치료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오면 기도해주고 제가 한림대 병원에 전에 가보니까요 9시 딱 되니까 검은 모자 쓰고 여자분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수녀님입니다 다니면서 병신마다 이분들은 환자에 대한 종교를 다 알거든요 천주교 신자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인지 다른 종교는 안녕하세요 뭐 뭐 이렇게 하고 신자들은 가서 기도도 해주고 왜냐 그거 때문에 그 병원을 만든 거예요 재단에서 천주교 신자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가 겪는 갈등을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인턴십 바르게 해가지고요 세상 나가서 뭔가 좀 당당하게 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플랫폼이 3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성교적 기업 이번 주에도 개척을 해야 되는 목사님이 전도복지 때문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께 상의하니까 유 목사님이 야 너 전도복지 제일 잘하는 담임족께 가서 보고 그 전에 개척하지마 본인한테 그렇게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원장님 만나게 하고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몇 마디 물어봐도 못했어요 그 원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좀 짧게 간증해달라 같이 들었죠 얼룩 마치고 또 우리 복지 쪽에 장로님 쪽으로 갔죠 장로님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 질문하고 물어볼 거니까 장로님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식사하면서 쭉 설명했죠 금방 그렇게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와서 봤다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실제로 전도가지고 복지가지고 전도복을 하고 있구나 교회가 이런 실제적인 현장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디 가서 개척을 하고 어디서 전도해야 되는지에 고민이 있는 목사님들은 다 오겠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언약식으로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수료 졸업 예배 때 아이들 나와서 자기 언약을 막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와서 그 아이가 언약 딱 말하면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난수기도를 이제 심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언약을 그럼 언약이 심겨지면 이제 사명 가지고요 제대로 이제 심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 돼가지고 파송하는 겁니다 대학으로 군대로 직장으로 이제 사명 가지고 파송이 되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취업해야지 늦었습니다 너무 늦은 거라니까요 불신자들은 사망 때 이미 진로 다 결정납니다 대학원으로 갈 건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이미 정해놓고 마무리합니다 앞서가고 있죠 그렇게 불신자들은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사명 가지고 아예 그냥 성공된 자료로 아예 그냥 보내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중요한 직분 가치를 가지고 내가 안수입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임직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 앞에 가는 겁니다 환송식 그러면 목사님이 왜 교회에 이런 식을 쭉 이야기하면서 왜 말하냐 그게 전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이게 지금 뚝딱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공식도 아니고 표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 단어가 나오기 전에 이거 다섯 가지 기초 가지고 계속 새벽 캠프하고 계속 강조하면서 왔어요 한때 우리 교회가 계속 캠프하면서 나왔던 단어 개인화, 현장화,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 중에 몇 년 전에 CVDIP 나오면서 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고 목사님 그걸 들으면서 정리하신 거예요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되는 속에서 완전하게 이 콘텐츠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플랫폼을 계속 하나님 정리시켰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완성됐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추생부터 장례까지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추구할 것도 없고요 딱 퍼펙트합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만 제대로만 지어지면 저는 감히 생각할 때 이거를 위해서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제자를 보낸다 이게 정말 맞다 하면 서울에서도 중요한 제자를 우리 교회로 보낸다 왜냐? 이뤄야 되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 곁에서 쭉 보면서요 언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언약을 이루도록 보내시더라니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 중심으로 뭘 짜놓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입니다 조직 짜고 어떻게 할 거냐 방법 짜고 계획 짜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보내요 바울이 고린도 가면 고린도의 아볼로 목사님은 브리스겔 아울라 부부를 이래서 그 시대 로마 복음악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플랫폼이 완성되니까 그 로마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결론 맺으면서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모은 게 맞다면 그게 미션이죠 사명이죠 이 미션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에 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전도에 대한 미션입니다 캠프를 가지고 지역의 빈 곳에 계속 300지교를 이야기합니다 300지교에 300군데 빈 곳에 뭘 하겠냐 컨텐츠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계속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300군데에 그럼 300군데에 제자가 세우시면 어떤 일이 보여지겠죠 지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고린도가 뒤집어진 것처럼 에베소가 뒤집어진 것처럼 빌립보가 뒤집어진 것처럼 지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는 시스템을 계속 제자를 찾아가지고 제자 중심으로 현장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일어나요 경제도 없고 제자도 없고 모든 부분이 다 회복돼요 그 제자에게 사실은 아웃소신데요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당신이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해라 그게 300지교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또 하나님 역사를 한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보구마는 우리 개인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보구마의 분야가 있고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보구마의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목사님을 보낼 때는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보구마의 분야가 있어요 그건 다른 교회가 흉내를 못 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2, 3, 7을 살리는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교회 본질이 뭐냐 경기담체 제약만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뭐하냐 이제 하드웨어 건물을 준비하는 헌당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 계속 작정, 기도 이런 걸 들으면서 물론 저도 작정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조금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야 이 목사야 이번에 모든 성도들이 작정하고 하겠지 제 마음은 제가 부목사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냐 야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에게 줘라 아웃소싱 그럼 제자가 헌당을 끝낸다 알겠지? 마음에 왔습니다 나도 하지만 제자를 찾아야지 제자를 찾아가지고 아웃소싱한다 제자를 통해서 헌당을 끝낸다 그 제자는 시간과 물질을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걸 거니까 제자니까 여러분 친정답하세요 메시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중요한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장로님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던 거 하도 됩니까? 뭡니까? 뭘 이야기해요 하세요 왜? 옥사님 하라 했으니까 강단에서 도전하라 했으니까 겁없이 도전해라 왜냐? 말씀이 손 붙였으니까 단 조건이 있다 예배 되는 사람들과 해라 다른 사람 불신자고 하면 안 돼 예배 되는 사람 미션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해 왜냐?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사사 준비해 가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왜냐? 돼야 되니까 우리 후대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들이 모이는 90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모이는 90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삼시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90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핵심입니다 전도자들이 모이는 자리 그 중에 전도하고 보금엘리트 보금성공자 보금 대통령이 모이는 자리가 랩데이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키우냐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보금 대통령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가 90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이는 랩런트와 사람들 제자를 통해서 펼쳐갑니다 아웃소싱 우리가 세계보금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대에 세계보금을 이루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갑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빈 곳을 살린 거죠 내년에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나는 2, 3, 7 선교죠 그리고 교회 빈 곳 다음 주에 수요일부터 2, 3, 7 알테스 동문 훈련합니다 유광수 목사님 직접 메시지 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뭐하냐 유광수 목사님은 2, 3, 7 센터에서 2, 3, 7 살릴 수 있는 목회수를 계속 메시지 해갖고 키워냅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가면 개척하면 어찌 됩니까? 미자립 교회 돼요 그럼 미자립 해가지고 자립이 되려면 맨땅에서 죄송해요 바닥부터 확 하면 10년 걸립니다 조금 능력 있고 한다 5년에는 할 수 있는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10년 걸려요 그렇게 하고 언제 2, 3, 7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불러가지고 한 말이 목사분들이 준비되어 나오면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걸 준비해가지고 세팅해가 그냥 우리가 밥상 차리면 숟가락하고 젓가락 넣고 밥 딱 떠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보내라 그게 전도복지입니다 그거를 준비해라 그거를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교회 살리라고 미자립 교회 살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들 부르시고 우리 권사님 부르시고 우리 장모님들 부르시고 여러분들 부르신 게 그 이유입니다 교회 살리라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텅텅 비어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렘트들 현장 하나님 살리라고 이 세 군데 중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빈 곳이 뭐냐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앞으로 많은 신학생도 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이즈도 키워야 되고 우리 마음도 넓혀야 되고 우리 생각도 다 깨야 돼 조금 진행된다가 커지면 또 깨고 새로운 틀을 갖추고요 또 진행하다가 더 커져야 되면 또 깨고 또 만드는 겁니다 틀을 계속 갱신해가면서 교회 시스템도 갖추고요 조직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신 것 보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교회 사이즈를 계속 하나님이 넓혀오셨습니다 3층에 60평 되는 거기서 여기 올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습니다 한 면도 불신앙은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과정을 말하면 참 어려운 게 많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세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말씀은 완벽해요 하나님을 말씀 줘놓고 언약 잡은 진짜 부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오늘 빈 곳을 살려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나의 빈 시간, 빈 마음, 내 혼자 있는 빈 시간, 그 장소를 살려야 돼요 뭐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예배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는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이 됩니다 직장이 플랫폼이 되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학교가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미션을 가지고 아웃소싱 되는 그 사람이 또 그 있는 현장에 또 여러분처럼 응답받는 번져가는, 역사 일어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소리 막 외쳐가 기도해야 되나요? 응답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정말로 내가 담으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담으면 아니면 응답하십니다 오늘 찬송가 183장 부르신 이후에 두 가지 제목 가지고